무더운 여름, 점점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내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? NO! 첫째로 헬스장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운동 전 나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운동복, 운동화를 착용하는 건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준비 운동은 필수인 거 잘 아시죠? 또한 고정세나 접합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며 트레드밀 이용 시에는 전원 및 비상버튼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, 무리한 운동 금지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고중량 운동 시에는 웜업 세트를 포함해야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 무릎 및 허리, 어깨 등의 통증을 느꼈을 경우 즉시 운동을 멈춰주세요 셋째, 트레이너 위치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트레이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운동을 다 하셨으면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러한 헬스장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스포츠 안전으로 커지는 운동의 기쁨 당신의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 스포츠 안전재단 스포츠 안전재단 스포츠 안전재단